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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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어때? 국물 어때? 국물 어때? 두부도 넣고 몸에 좀 그만 놔서 버섯 넣고 배호박 넣고 더워 국물이 된장국물이 맛있다 시원하다 날씨 추울 때 따뜻한거 먹어주면 먹을만하지? 먹을만하지? 아 맛있다 따뜻하자네 아 맛있다 시원하다 겨울에는 따뜻한거 먹어야돼 뜨거울 전 맛 душ 으음 Impf 음 으음 으음 절약 우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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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이럴 자 이럴 이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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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아 아 너무 맛있다 그 안 좋아